여왕의 과일 무화과의 효능과 부작용 무화과는 과일로 알려진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무화과나 무화과 틀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종류의 무화과가 존재합니다. 무화과는 둥글고 부드러운 외피를 가지며 풍부한 당분과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가 몸에 좋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과 풍부 무화과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 비타민, K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개선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기능 무화과에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자유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만성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당관리 무화과는 당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낮은 급여의 당분을 공급함으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철분공급 무화과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 및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건강 무화과의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기능을 지원하고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 무화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제공함으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화과를 섭취할 때에도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섭취는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알레르기 반응 무화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처음 무화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발진, 가려움,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도한 섭취 무화과는 당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혈당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 적당한 양을 섭취하고 식사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치아 건강 무화과는 달콤하고 점성이 있는 과일이므로 치아에 당을 끼울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먹은 후에는 칫솔로 치아를 꼭 닦아야 하며 과도한 섭취는 치아의 총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 말린 무화과를 먹을 때에는 수분 섭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말린 과일의 섭취는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알갱이 무화과의 표면에는 작은 알갱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사 전에 꼭 씻어야 합니다. 알갱이를 먹는 것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신선도 신선한 무화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패한 무화과를 섭취하면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곰팡이 부패 또는 변질된 부분을 확인하고 피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적당한 양과 주의를 기울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화과 보관법 알아볼게요. 상온 보관 익은 무화과를 상온에서 보관하면 몇일 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의 수명은 비교적 짧음으로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무화과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는 무화과를 깔끔하게 포장한 다음 냉장실에서 보관하십시오.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간 냉장고에서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냉동 보관 무화과를 오랫동안 보관하려는 경우 냉동이 좋은 옵션입니다. 무화과를 세척하고 씨를 제거한 후 냉동용 용기나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냉동 무화과는 수개월 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손질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를 먹기 전에 물로 세척하여 흙, 먼지 및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부드러운 솔이나 청소용 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상단과 하단을 자르고 가운데의 씨를 제거하십시오. 무화과의 씨를 식용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씨를 제거한 후 무화과를 섭취합니다. 무화과는 신선하게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요리나 간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 요거트, 치즈와 함께 즐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화과를 말려서 스낵 또는 과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신선하거나 말린 상태로 다양한 요리와 간식에 사용되며 맛있는 과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화과를 구입할 때 신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신선한 상태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피부가 부드럽고 균일하며 상처나 상한 부분이 없는 무화과를 선택하세요. 무화과의 색상은 주황, 보라, 갈색 또는 검은색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종류와 숙성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한 종류의 무화과가 어떤 색상이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당 색상을 찾으세요. 무화과의 피부는 부드러워야 하며 흠집, 상처, 푸패 또는 썩은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화과의 신은 종종 작고 작습니다. 큰 씨가 있는 무화과는 더 살아있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씨가 있는 무화과가 더 즐겁게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는 익을수록 향기가 진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를 선택할 때 향기를 맡아보고 신선하고 익은 무화과인지 확인하세요. 무화과를 구입할 때 이러한 팁을 따르면 더 신선하고 맛있는 무화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무화과를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여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무화과로 하는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무화과 샐러드 신선한 무화과를 반으로 절단하고 씨를 제거합니다. 무화과를 얇게 슬라이스하고 생선, 닭 또는 샐러드에 추가합니다. 적당한 양의 채소를 함께 사용합니다. 다진 견과류와 드레싱을 넣어 맛을 낸 후 섞어 먹습니다. 무화과와 치즈 플레이터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신선한 무화과를 함께 단짠 플레이터로 제공합니다. 견과류와 꿀을 추가하여 간식의 풍미를 높입니다. 무화과 잼 신선한 무화과를 다져서 냄비에 넣고 설탕, 물, 레몬 주스를 추가합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약불로 낮추고 약 20분에서 25분 동안 무화과가 부드럽고 물이 증발할 때까지 끓입니다. 무화과 잼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토스트, 샌드위치 또는 치즈와 함께 즐깁니다. 무화과 샐러드 무화과와 믹스 그린 채소를 섞고 견과류, 블루 치즈, 발사믹 드레싱을 더해 상쾌한 샐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스무디 무화과, 요거트, 꿀, 얼음을 블렌더에 넣고 스무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건강한 음료입니다. 무화과는 고유한 달콤한 맛과 질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요리와 간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레시피들은 무화과를 다양하게 활용한 몇 가지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창의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